가을의 초이 산이 험하구나, 험해 멋지다 과연 이 오지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저 앞에 산 봐라, 구름이 딱 끼어가지고 기가 막히구만 좋다 이봐요! 이봐요! 이쪽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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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도 그거요? 저 내 토끼인데 저놈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토끼 사냥을 하게 됐는데요 누구 덕인지는 몰라도 일단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얘를 찾으러 지금까지 헤매다가 결국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에서 이 토끼하고 같이 사신다고요? 내가 황악산에서 토끼하고 사는 토끼 아빠 이영류입니다 이분이 바로 황악산의 토끼 아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해발 600m 이 오지에서 토끼와 함께 산다니 그 보금자리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따라가 보기는 하는데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아니, 현장님 집이 어딘데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도대체? 아, 여기 이제 다 왔어요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사는 집입니다 산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영유씨와 토끼의 보금자리 그런데 보이는 거라고는 비닐하우스뿐이네요 자, 이제 집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제 다 왔어요 네, 햇빛이 좋습니다 아주 자연에서 사는 거니까 네 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자, 아이고 잘 뛰어놀아라잉 아니, 아저씨 다 잡은 토끼를 왜 놔줍니까? 어? 얘들이 여기서 사는 집이에요 여기가요? 나도 자유롭게 살고 얘들도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문 닫아야 돼요? 네, 닫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큰일 납니다 도망 나가는가 봐요? 도망도 나가고 바깥에 다른 놈들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토끼 키우는데 무슨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넓어서 좁죠 그래야 풀이 많고 뜯어먹고 네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아니, 토끼가 몇 마리 키우시는데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래도 1000마리 이상이 될 거예요 1000마리요? 토끼가 1000마리에요? 2000평에다가 방목을 하고 있거든요 토끼를 아, 토끼를요? 네 토끼를 방목을 한다고요? 그렇죠 염소 방목은 들어봤는데 토끼 방목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1호로 토끼 방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끼는 한 철이 많이 되는데 해발 600m 황학산 오지에서 토끼 1000마리와 동거하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아이고, 이쁜 우리네 새끼 제가 바로 토끼 미친 남자 아닙니까? 어이, 뭐 뭔데? 뭐 때문에? 올라가, 올라가 에이, 에이 애들은 주면 안 된다니까 자꾸 사라져 예 토끼야 잘 먹고 행복해라 만세! 우리 바람이 이겼어요 다섯 분에게 토끼 두 마리씩을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아니, 근데 유천평에 천마리 토끼 있다는데 토끼는 없고 닭만이 이렇게 많아요 닭장 닭농장 같은데요? 닭은 이렇게 저들이 다 집단 생활을 하기가 더 좋은데 토끼들은 한여름에 한낮에는 전부 군을 파고 배 깔고 그냥 딱 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끼가 몇 마리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통 농가에서는 토끼와 닭을 같이 키우지는 않는데요 이형유씨는 이렇게 키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지금 이게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른들이 토끼하고 닭하고 같이 키우면 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러보고 있는데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토끼와 닭이 잘 어울려 노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토끼의 배살물이 닭에게 살균 효과가 된다고도 하네요 토끼가 어디에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거는 토끼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저쪽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그냥 바이또 밑에 저리 숨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워낙 넓으니까 그렇다면 이영유씨의 식구들 토끼를 만나러 가봐야겠죠? 에이 어디 가면 안 돼 이리 올라와 여기 여기 큰일 나 이거 뭔데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가 지금 토끼가 굴을 파가지고 새끼를 놓고 해놔 가지고 여기를 디디면 그냥 무너지면 토끼 새끼 다 죽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 토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놔놓고 이게 땅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토끼 습승이 땅 파는 거니까 아 완전히 굴을 파고 거기다 새끼를 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날 올라올게 했네요 그렇죠 이런 걸 잘 보고 다녀야지 그냥 뭐 토끼농장 와서 덤벅덤벅 댕기다가는 토끼 다 죽이는 거예요 밟아가 밟아가 압사 당하겠네요 제가 가는 대로 한번 따라오세요 지금 얘들 봐 굴을 파가 전부 이렇게 도틀에 있고 얘도 지금 굴을 파가지고 얘는 안 움직이네요 네 지금 얘들은 아마 좀 어른조트 해가지고 어 상통한가 보이네 여기가 자기가 누우는 누우면 그래 네 그렇죠 배를 딱 깔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누른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굴 속에 들어가야지 흙이 묻어서 저런 거예요 어 이거 봐요 이 굴 굴 파는 거 봐 이렇게 이야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조심해서 따라와요 조심조심 따라가 보는데요 갑자기 굴 속을 뒤지는 이영유씨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아이고 이거 이거 지금 새끼네 새끼인데 네 어 여기 여기 살았다 살았다 어 도끼새끼 살았다 살았다 이야 살았잖아 이야 예쁘죠 그러니까 위험하네 이거지 털을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놔두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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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움직이네 움직이네 이야 아유 꼬불꼬불 아유 정말 예쁘네요 그러네 탄생했네요 이거 얼마 됐어요? 며칠 됐는 거 같습니까? 이거 지금 하루 하루 내지 이틀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중이에요 지금 털 하나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들이 태어난 걸 보면 이렇게 이를 보면 이는 이는 났어요 이를 이렇게 뼈쩍하게 갖고 나더라고요 해봐 어머머머머머 진짜 이빨이 있네요 원래 토끼들의 이빨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늘 뭔가를 각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난히 호기심 많은 토끼 한 마리가 일을 냈습니다 제작진의 장화마저 순식간에 뚫어버렸는데요 빨리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얘들이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기 놀려면 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가 다 고를 파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새끼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새끼 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렇죠 속에 전부 굴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새끼는 한 마리에다가 몇 마리 놓습니까? 평균 한 6, 7마리 어떤 건 한 10말리도 내게 나요 많이 놨네요 많이 나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100% 잘만 키워 올라오면 괜찮은데 어 그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연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를 막 이렇게 뒤져 놓고 막 이렇게 막아 놓은 것도 풀어보려고 하니까 네 얘들이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안타까워요 보면 저 친구가 엄마 같은데 계속 안 가고 있는가 봐요 네 또 이게 모성애가 강한 놈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이거 여기 또 놀아 놓고 왔네요 네 아이고 얘는 어디 동굴 속에도 없고 아이고 이거 조그마다 아이고 이런 건 어떻게 그 자리에 놔두어 놓습니까 아니면 어디 아니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여기는 주변에 없으니까 아까 그 새끼 나온 데 있잖아요 아마 그거 하고 한 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일할 때가 참 안타까워요 보면 그렇죠 토끼는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아이고 아직 눈을 못 둔 꼬무리들 귀엽네요 제작진이 자리를 피하자마자 구울로 돌아온 어미 토끼 의심 많은 토끼인지라 혹시라도 옆에 누가 있지 않나 두리번거리고는 그대로 굴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갓난 새끼에게 젖을 주는데요 아유 이제야 새끼들도 어미도 안심이 되네요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토끼들 시원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해서 늘 이렇게 굴을 파놓는데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한쪽에 무슨 통로가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굴이 이게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연결되는 통로예요 이게 여기 애들이 이쪽에가 풀이 자라고 있는 동안이면 이쪽으로 열어줘가지고 저쪽에 가서 박목장에서 풀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연결통로 네 한꺼번 열어놓으면 풀을 한꺼번 다 뜯어버리면 풀이 없잖아요 토끼들에게 신선하고 충분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6,600제곱미터의 면적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리 박목을 하고 있는데요 토끼는 대규모 박목 매뉴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이영유씨가 직접 고안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황악산 오지 토끼들이 대접받는 토끼 왕국입니다 야 이거 엄청 무겁네요 이거 지금 몇 킬로 정도 됩니다 한 5.5kg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됩니까 56kg 정도 되고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토종입니까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 이게 종자가 뉴질랜드 화이트 종인데 외국에서는 이 뉴질랜드 화이트를 최고 알아준대요 그렇습니까 눈이 빨갔네요 눈이 빨간게 이게 특색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까만거나 이런 토끼들은 눈이 안 빨갛거든요 얘들은 눈이 빨간게 특징이라 뉴질랜드 화이트 토끼는 미국이 원산지인데요 면역력이 강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방목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자랐습니까 이게 이게 한 10 그러니까 보자 한 20 한 2개월 정도 되겠어요 아 22개월 정도 되면 한 5,6kg 정도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암놈 순놈 어떻게 구별해요 주로 이렇게 보면 네 얼굴이 이렇게 괴로움하죠 오오오 이거 막 움직여요 와 힘이 엄청나요 네 얼굴이 이렇게 괴로움한 애들은 암놈이고 네 얼굴이 이렇게 좀 통통한 놈들은 순놈이에요 이게 아 통통하고 네 우락부락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큰 이렇게 등치가 얼굴이 이렇게 딱 사자같이 등발이 있어 보이는 게 순놈인데 네 요거보다 어릴 때는 표시가 잘 안나요 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아하 근데 이 상태에서는 보면 뭐 거의 확인이 돼요 그렇네요 한번 붙여볼까요 암토끼와 수토끼 어떻게 비교가 좀 되시나요 암토끼는 계란형처럼 볼이 갸름하고요 수토끼는 볼이 통통하니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이영유씨의 농장에는 번식을 위해서 암토끼가 4배 더 많다네요 우리 안에 갇힌 토끼 말고 좀 더 행복한 토끼를 만들고 싶었다는 이영유씨 덕분에 자신 또한 토끼처럼 자유로워졌답니다 어? 얘들 왜 여기 있지? 어이 아이고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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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큼 되네요 요거 아이고 귀여워라 하하 풀먹는거 봐 예 요거 토끼 며칠 됐어요 요거는 나한테가 요거는 한 보름에서 한 보름 정도 넘어서 띄어져요 아 이거 좀 먹는거 보세요 아유 정말 귀엽네요 근데 엄마는 어디에 두고 나왔을까요 자 엄마 찾아가자 엄마 찾아가 어머니 네 유선생님 텐트가 여기 있습니까 주방에 예 아 여기 제가 사는 집입니다 이게 여기 있어요 산다고요 예 여기서 살아요 아니 뻔듯하게 좀 아니 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좀 갖다 놓지 아이고 여기 뭐 비만 가려지고 또 바람만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곳에 가지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일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요 얘들하고 같이 사니까 얘들 아빠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예정이 대단하네요 소박한 이영유씨의 생활공간 바로 옆에는 토끼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끼와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근데 이곳은 신생 보육실 출산을 앞둔 엄마 토끼나 아직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 아기 토끼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모자동실 공간입니다 덕분에 방목을 하며 키워도 새끼 생존율이 80%가 넘는다고 하네요 어디에 적합할 것인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얘를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요 넣어놓으면 일단 얘가 반응을 이렇게 지켜봐요 한번 넣어보세요 네 엄마 잃은 아기 토끼를 우리 안에 넣더니 엄마 토끼 코에 뭔가를 바릅니다 이어서 아기 토끼에게도 그러더니 주문을 걸듯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네가 돌봐주지 않으면 얘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열심히 젖을 먹여서 얘들 건강하게 키워줘 알았지? 뭐하십니까 지금? 보물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 나름대로 얘 어떤 크림을 발라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얘한테도 발라주고 얘 또 코에도 발라주면 얘가 착각을 하는 건지 그냥 알고도 썩아주는 건지 모르고도 썩아주는 건지 그냥 이렇게 해서 키워주면 너무 고맙겠다 하고 좀 이렇게 얘한테 신신당부를 하죠 어미를 잃은 아기 토끼는 또래의 새끼를 키우는 새 어미에게 입양을 시키는데요 토끼 코에 크림을 바르는 건 이영유 씨가 터득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생판 모르고 이러면 이게 내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저절로 먹으러 오면 그냥 계속 피어버리고 저절로 앉아버리면 얘들이 털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털이 까칠해지고 보면 배를 이렇게 마져보면 배가 완전히 쫙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살기가 살 확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놈들이 사료를 먹는다든가 풀을 먹는다든가 해서 하더라도 어려서 저절로 충분히 먹은 놈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보육실이라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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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인큐베이터 신생 보육실 옆에는 적응 공간이 있는데요 보육실에서 두 달 적응 공간에서 두 달을 거쳐야 비로소 안전하게 밖에 방목장에 나갈 수 있답니다 얘들이 좀 시원한 공간을 적응을 하려고 하면 좀 시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물이 웅덩이가 졌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얘들이 어피에서 물도 먹고 또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또 시원하게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응하면 얘들이 내놓으면 바깥에 나가 풀떡 얼마든지 되니까 정말 이곳에서는 사람보다 토끼가 더 대접받는 것 같네요 토끼 방목장을 둘러본 후 이영윤씨가 김호건 한의사를 이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예수님 애들 밥 준다면서 놔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옥수수 밭에 온 거죠 아 맞아요 옥수수 아니 토끼가 옥수수를 먹는다고요 그럼요 옥수수 잎도 먹고 줄기도 먹고 옥수수대도 먹고 다 먹죠 사람이 먹을 목적이 아닌 오로지 토끼에게 신선한 먹이를 주기 위해 660제곱미터의 땅에 옥수수를 경작하는 이영윤씨 토끼 아빠라고 하더니 자식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수분이 많은 것을 먹으면 탈이 나는 토끼들 때문에 옥수수 수확도 일부러 늦게 한다네요 옥수수는 옥수수 옥수수 대떨어내고 난 다음에 다 버려버리잖아요 네 아니면 뗄감으로 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방목을 하는 거죠 토끼 밥값 저장하는 데는 이거 최고네요 이것도 그렇고 콩깍지 고구마 순 농산물 부산물을 수급해 오는 게 그게 일이라 콩깍지도 먹습니까 그럼요 토끼들이 방목장에서 뜯어먹는 풀 외에 이런 간식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천마리를 먹이려면 어마어마합니다 토끼 아무거나 먹이면 되지 이까지는 그냥 멀리까지 와가지고 옥수수 그냥 대하고 옥수수 그 뭐 토끼는 그냥 풀어놓고 방사하니까 대충 뜯어먹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 먹는 거 보면 힘든 거 싹 날아가요 네 근데 김옥은 한의사 그새 생옥수수 하나를 까서 들었습니다 그거 뭐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뭐 팔지 팔지 왜 팔지 나는 내 새끼들이 더 소중하니까 아 또 아 또 자식 사랑이 하늘 왔네요 우리 아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하하하하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토끼들을 위한 1차 간식은 준비됐고 이제 다른 간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 간식거리 구하러 아이고 이거 험한 데로 갑니까 이거 길가 가는 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때 그럼 여기 놔두 놨다가 네 놓고 일단 여기 잠시 잠시 정거장에 있는 거 아이고 힘들다 네 나 좀 가져가 네 아 갑시다 저걸 올라간다 이거죠 갑시다 아 길도 나지 않은 풀숲을 헤치고 가는데요 거기 뭐가 있나요 고사리 있잖아 이거는 사람들이 고사리 잘 먹잖아요 금밥 같은데 꼭 뭐 제사 때 뭐 이런 거 고사리 들어가잖아요 잘 먹지 이게 근데 이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소가 눈을 감고 떠서 딱 안 먹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염소도 고사리를 안 먹는데요 복통을 일으킨대요 염소도 이야 그래서 토끼는 일부러 안 갖다 줘봐 이 독차라는 데 괜히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아 토끼 안 갖다 줍니까 그래서 안에 토끼 방목장 안에 이런 고사리 있으면 캐내는 거예요 혹시나 먹고 탈날까봐 그렇습니까 이야 주의하시네요 하나하나 내 새끼 하나로 다치면은 이거 뭐 데리고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가야 되는데 이야 그러니 어렵잖아요 아 이거 봐요 뭐 이거 지금 풀 풀텁하고 들어가서 이런 거 좋은 치는 풀 같은 거 오염되지 않는 풀 아 이게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 이런 데서 뜯어가야 진짜지 길가에 있는 거는 풀 같은 거 매점 달라요 그렇습니까 네 낫으로 길을 만들며 이동하는 두 사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에지중지 토끼들이 먹을 풀이니 고르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해발 600미터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밀림 같은 이곳 이곳에서 캐는 친덩풀이어야만 합격점이랍니다 이건 옛날에 이걸로 칩단도 묶고 이게 거의 끈이었어요 그래서 칩 끈이 중요하네 이게 해 측은 부러지는데 약간 이렇게 늙은 측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따요 이렇게 해가지고 찢으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또 딱 찢어요 딱 부러지네요 이게 농촌에서 살다보면 산에 가서 뭐 나이론 끈 들고 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끈으로 다 해결하니까 일하는 동안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 닿았습니다 특별히 봐줬어요 요거 요거 원장님 덜 오면 야 이건제건제 땀 나오는 거 보세요 땀 나는 거 야 도저히 더워서 못 가져가야겠다 더워서 땀이 나가지고 좀 쉬었다 갑니다 네 그 모자를 방송에서 보니까 계속 그 모자만 쓰거든요 네 내가 그 모자 언젠간 베끼려고 내가 객증을 했어 하하하 베끼려고요? 내가 베끼러서 시원한 모자 만들어 줄게 정말로요? 시원한 모자 만들어줬다니까 계속 쓰거든요 이야 더워가지고 이게 이거는 인간이 짠 거고 자연의 모자가 이보다 이상한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하하 사이즈는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되니까 이야 좋겠다 좋은 선물 하나 받아간다 네 이야 산세 좋다 어디까지 갑니까 모자 만들어 아 모자 공장까지는 안 가도 네 자연에서 다 얻는 겁니다 네 자연의 모자 과연 어떤 모자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옛날에 우리 클 때 이런 거 만든다고 산에 가서 뜯가려면 이펄이 가지고 꺾어서 모자 만들고 쫓기 만들고 그랬던가 드디어 동심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는 모자인 줄 모르겠는데요 오 점점 형태를 갖춰갑니다 꽃도 있네 한 송이 꽃까지 장식 구름이 저 어떤 흘러가네 무자를 기다리며 망중하네 젖은 김호건 한의사 어 짠 오셨어요 아직은 손대지 맛이야 아 최고 비싸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진 왕관이야 이 사이즈를 딱 재가지고 이제 딱 맞춰야 돼 이거 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책 뜯은 책이 프로 뜯은 책잎 책잎 모자예요 그럼요 오 시원하다 진짜 이게 진짜 토끼 아버지한테서 최고의 선물 받았네 5분 만에 뚝딱 만든 모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김호건 한의사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원장님 네 이제 좀 쉬었으니까 내가 꿀을 대접할게요 꿀요 네 토종꿀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 묻지 말고 닮은 꿀이요 어 아주 탁탁지근한 꿀이 있으니까 선물도 받고 꿀도 먹고 아니 이사는 무슨 보물 창고인가요? 뚝딱하면 모자도 나오고 뾰로롱하면 꿀도 나오고 자연의 꿀맛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원장님 이거 탁 따면 네 여기 꼬부러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거로 탁 뱉어요 응 여기 약간 달짝지근하네요 네 좀 고르기 있어요 끝에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말고도 자연 열매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구경도 시켜주고 따라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뭐 자연에 오면 이 도시에서 먹던 거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응 아니 이사 이 꽃 이름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토끼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토끼가 먹나 안 먹나가 중요한 거에요 토끼는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건 안 줘봤어요 안 줘봤어요? 오늘 한번 줘봐야 되겠네 네 한번 줘 봅시다 더 줘봐가지고 토끼 이건 진짜 토끼 이외는 뭐예요 저건 모르시네 아유 그거 물봉선꽃이에요 원장님 갑시다 원장님 갑시다 네 자 이제 내려갑시다 이제 토끼가 있는 거 안식주로 내려갑시다 우리도 뭐 좀 먹고 우차차 토끼 줄풀 든든하게 해서 집으로 갑니다 짐은 무겁지만 토끼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은 가벼운데요 토끼들도 아빠가 밥 가져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딜 가십니까? 아 얘들 저기 갔다 보러 갑시다 먼저 들르는 곳은 신생 보육실인가요? 어 아 얘들아 이거 좀 먹으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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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얘들아 어린애들아 왜요 왜요 어린애들은 먹으면 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왜요 애들 먹으면 똥 산다니까 아 이건 애들 주는 거 아닙니까 애들은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이따가 또 여기 사료하고 또 치기 버리고 주면 되니까 그럼 이거 지금 먹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 조금 큰 애들 이런 애들 다 틀리니까 그냥 아무 거라고 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건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건 큰 애들이 있어요 저게 큰 애들 쟤들은 얘들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큰 놈들을 네 토끼한테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장염이라고 하니까 함부로 주지 마세요 자 얘들은 이제 먹이는 거죠 네 자 먹으라 자 다 도망가 보네 또 이래 또 이래 한꺼번에 먹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만큼 얘기를 했구만 이걸 갖다가 나눠서 한 개 한 개 갖다 줘야지 이걸 한꺼번에 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진짜 나하고도 잘하는데 어떻게 이를 이렇게 하나씩요 그렇지 이렇게 안 줘도 통로 받치니까 이쪽 옆으로 다 가야지 이렇게 그렇지 한 개씩 던져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는다 이거죠 그렇지 이렇게 잘하네 이제 아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씩 던져주니까 이렇게 오슨도슨 잘 먹잖아요 아유 정말 토끼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이제 토끼들 밥을 챙겼으니까 사람 밥도 챙길 차례 불 피우기에 달인 장작 김호곤 한의사가 여지없이 불을 피웁니다 아이고야 불 잘 타네 이야 내가 지금 이 불 피우는 데는 전국 최고입니다 진짜 잘 피우네 황학산 산골짜기에서 맛보는 점심 별미는 바로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토끼들 챙기다 보면 밥대를 거르기 일수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잘 끌래 그래도 오늘은 김호곤 한의사가 왔다고 특별히 내놓은 거랍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 더 시장끼가 도는 오후 음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대를 못 참고 또 감자 하나 꺼내든 김호곤 한의사 감자는 이렇게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옥수수 먹기 좋은 명당을 소개한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이곳 박목장 뒤편에 이런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 이렇게 좋은 데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 완전 천국 아닙니까 그러네 이거 완전히 이야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이라 이거 이형유씨만 누릴 수 있는 천국 자연에 산다는 건 이런 게 좋은 거랍니다 이 숨겨진 비경입니다 이렇게 좋으니까 토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뭐 토끼를 공기 탁한 데서 기르는 것보다 이렇게 맑고 청정지역에서 기른다는 게 멋지잖아요 옛날에 옥수수 먹으면 하모니카 푼다 그러잖아요 아니 토끼 아빠라고 하더니 먹는 모습이 딱 토끼를 닮았네 김호곤 한의사도 옥수수 하모니카 푸기 어릴 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죠 음 좋다 맛있다 찰찜이다 찰찜 원장님 오시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혼자서 와서 여기 이 좋은 데를 발 담고 앉아 놓을 시간이 없어요 원장님 계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 경치 좋은 곳에서 도란 도란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여기에 귀농하시게 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귀농하신 지가 이제 5년 돼 들어가요 근데 그전에 그러면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 포천에다가 어린이 현역 생활관을 만들어서 동물도 키우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을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또 뭐 한타간 게임이 들어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비추나게 되시래요? 항상 저의 그 꿈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게 항상 꿈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항상 나는 자연에 가서 아담한 그 야산이라도 토끼내 키우면서 살아보겠다 이게 한순간도 이걸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하고 많은 동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해필이면 토끼 농장을 이렇게 하실 결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짐승을 큰 멸을 키우면 일단 내가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최고 만만한 게 토끼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말 잘 듣지? 이쁘지? 아이들 교육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이영일씨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자연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는데요 당시 아이들이 유난히 좋아하던 토끼와 함께 자연 속 오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토끼 20마리를 시작으로 이제 천여마리 가까이 됐다는데요 이렇게 토끼들이 무럭무럭 커주자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취해줄 수 있는 토끼 테마파크 순하고 사람 잘 따르는 토끼를 많이 알리고 싶다네요 토끼들만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한 나라 완전히 우리 토끼 나라에서 토끼야 갈 때까지 가보자 점심을 먹고 나서 나름한 오후 이영희씨가 토끼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발자 세우지 말고 마치 주인 따르는 강아지처럼 토끼들이 신나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바닥에 누워버린 이영희씨 그리고 그 곁으로 모여드는 토끼들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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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토끼에 파묻힌 이영희씨 이야 정말 놀라운 광경인데요 아이고 이뻐라 하지만 이영희씨에게는 일상 자주 이렇게 토끼들과 망중하길 즐긴다네요 자 엉덩이를 둘러댔어 보기 싫다는거야? 일생에서 꼭 이루고 싶었던 자연에서의 생활 토끼들 덕분에 토끼아빠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영희씨 자신이 토끼를 먹여 키우는 것이 아니라 토끼들이 자신의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채워준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한 토끼들을 먹였으면 이제 방목장의 토끼들에게도 간식을 나눠줘야겠죠 이영희씨는 야생풀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사료를 먹인답니다 자 아버지 특집 가져왔다 오늘 원장님 오신 날이야 여기는 오전에는 한두 마리 보일까 말까 했는데 그새 이렇게 모여들었네요 부지런히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아쭈 뽀뽀하자고 아이고 정말 토끼 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토끼를 동물복지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키워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키워낼 의향이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정말로 토끼를 좀 사육해보고 싶다 이러시면 무료로 분양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정말로요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토끼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키우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섯 분에게 다섯 분에게 토끼 두 마리씩을 저희가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토끼 방목에 뜨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얘들이 이렇게 파놓고 막 이런 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파놓으면 파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파놓은 데가 있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밑에까지 다 해놨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50cm를 파고 묻어놨기 때문에 얘들이 파보다 파보다 계속 이게 판이 나오니까 이걸 못 파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왜 50cm 파는 데요? 왜냐하면 토끼가 이렇게 경사지게 땅을 파는 걸 보면 한 30cm까지를 대각선으로 파더라고요 그럼 50cm까지는 얘들이 못 내려갈 것이다 지금까지 방목하면서 어떤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판단한 게 50cm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형태로 다 가지는 못 하더라도 그냥 좀 밟아 놓고 해놔야 돼요 보수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곱 밟아주면 하루 종일 토끼들 뒤치다거리에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걸 딱 고정을 시키려고 이 넓이를 하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들겠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서울에서 내릴 때 돈 요만큼 가지고 내려와서 뭐 이거 할 때는 별로 어려움을 몰랐어요 1년, 2년, 3년 계속 수익이 안 나고 투자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거든요 뭐 살라고 하면 겁이 나는 거에요 돈이 딸리니까 이제는 조금씩 얘들이 토끼가 효자 노릇을 하니까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요즘 개체수유지를 위해 토끼를 유료로 분양하면서 소득이 조금씩 생기고 있답니다 이제 해도 기울고 낮 동안의 일과는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니 선생님 한쪽에 뛰어다녔지만 몸이 끈적끈적합니다 샤워라도 할 때 있습니까? 샤워는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여기서 샤워하라고요? 여기 어때요?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등목이나 합시다 그래요 등이나 밀어줄게요 땀이 나가지고 그냥 끈적끈적하다 하하 하하 뭐 가림막이라도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저거 혹시나 토끼나 벗까봐 안 벗겨 그냥 막아줄게 자 한 번씩 가슴을 두기 얹어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소원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발 600m의 개공물은 처음입니다 아이고 정말 시원하시겠어요 아이고 됐어 고싱 space 이야 물이 상해서 내려오는 물이라가지고 아 brought my spaceship 처음에 일하고 난 다음에 네 이 기분입니다 이 기분 이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꿀 Mason 이번에는 이영유싹 차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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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번쩍 드는 등목입니다 아우 시원하다. 호주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시원해. 이런게 호주에서 못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왔으니까 또. 혼자서 죽었을께도 못하니까.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이야 좋습니다. 종교 밟고 좋아요. 얼마나 좋고. 저 평화롭게. 토끼 노는 토끼들 보세요. 토끼 봐요. 개구쟁이 토끼들. 배불리 먹고 장난치고. 아주 신났습니다. 오지의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도 이형유씨의 일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지 탐험이라도 하듯이 망원경까지 챙기고 나섰는데요. 아니 이 밤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세요. 아니 이 밤에 뭐하십니까 지금. 저기 울타리 있는데. 그 또 야생동물들이 침범하지는 않았나. 안그러면 또 어디 아픈 토끼가 없는가. 멀리 있는거 좀. 이걸로 보는거에요. 아따 진짜. 토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네요. 이 밤에 뭐가 온다고. 갔다 가서 잡시다 그냥. 마지막 순찰 한번 돌고. 그러고 자더라도 자야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서 다리를 뻗고 자지. 빨리 가고 갑시다. 그래. 빨리 가봅시다. 아따 진짜. 이거 뭐. 하루종일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따라다니기가. 바람만 겨우 보이는 칠흑같은 어둠. 근데 저 멀리 반짝반짝 불빛이 보이는데요. 이거 이거 이거요. 전멸 해가지고. 외부에 어떤 야생동물 같은걸 보면. 겁을 내서 못오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거에요. 아 그렇습니까. 태양열로 되가지고. 충전 안해도 되고. 야생동물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울타리에. 이렇게 멧돼지 같은거라도 침범하면. 이게 울타리가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밤에라도 순찰을 해서. 확인하고. 네. 이상이 없으면 걸고 자야 되거든요. 어. 꼭 그거 같네요. 우리가 그. DMZ 순찰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근무하듯이. 철저히 근무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움직임이 좀 둔한 토끼들. 그런데 이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토끼 한 마리를 잡는 이영유씨. 얘가 좀 이상해 있는 것 같아. 얘가 좀 이상해. 아 그래요? 네. 토끼 아빠라서 알 수 있는 토끼의 상태. 일단 밝은 곳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자. 너 상탈 좀 지켜보자. 어떤 사람 생각해보자. 어휴. 찢어졌네. 귀가.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연고 좀 발라줄게. 많이 다쳤네요.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고 뜯어버린 거예요. 야. 토끼 이빨 세네요. 아이고. 아프겠다. 아프겠다. 그래서 그건 움직이지 않고 있겠네요. 이거. 귀가 쭉 쳐져 있고. 여기 봐. 귀가 가운데 쪼그리게 놨잖아. 네. 아이고. 이러니 밤에 순찰은 빼놓을 수가 없답니다. 자. 잘 좀 맛있는 거 먹고. 응? 잘 자고 있어. 아프면 아빠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을게. 알았지? 네. 아빠만 믿어요. 아빠 고마워요. 순찰을 마치고 나니 한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토끼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이영희 씨는 자지도 않고 뭔가를 쓰고 있는데요. 표정이 아주 진지합니다. 이영희. 이영희. 네. 아이고. 오늘 힘들었는데 좀 쉬시지. 뭘 또 하십니까. 이제 뭐 마무리 하려고. 뭐 하셨는데요. 토끼한테. 편집 한번 써봤어요. 편지도 쉬신거에요? 사랑하는 토끼. 저 편지. 아이야. 야. 토끼 아빠는 토끼 아빠십니다. 토끼야. 오늘 또 잘했었느냐. 아빠는 너희를 보며 오늘을 보냈다. 빨간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며 이 아빠는 늘 흐뭇하단다. 항상 건강하게 우리 매일 미소 지으며 만나자는 약속. 꼭 기억하고. 그 뒤에는 또. 토끼 테마파크에 테마파크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여기다 펼칠거에요. 그러네요. 야. 이렇게 해놨으면 토끼 야외체험장 영동에다가 넓은 곳 덜에다가. 오로지 토끼의 모든 것을 여기다 테마파크에다 넣는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게 토끼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아. 어마어마한 테마파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완성이 됩니까? 모든 계획이나 인력이나 이 프로그램은 다 되어있는데. 지금 돼지만 확보가 되면. 맞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잘되어갔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토끼 테마파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죽 먹으시죠? 네. 하루종일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거 뭐. 토끼 보는게. 애 보는게 보다 더 힘드네요. 그럼요. 힘드세요. 근데 1초나 됐을까요? 눕자마자 다시 또 토끼들을 바라보는 이영유씨. 아휴. 못 말립니다. 정말. 인생이. 뭐 하신건 잡시다. 아휴. 토끼 조금 지켜본거에요. 아휴. 잡시다. 잡시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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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고 힘들었던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황학산 토끼 왕국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지런하고 깔끔한 토끼들도 세수하고 빗질하고 먹이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직 서늘한 산속의 아침. 한낮이 되기 전까지 토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휴. 그리고 부지런한 닭들도 활기차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이영유씨는 일단 토끼들의 친구 닭들 사료 먹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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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닭들 사료를 주고 나서 토끼 밥목장으로 나간 이영유씨. 무슨 나뭇가지 더미를 다듬는데요. 그건 왜 정리하나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계속 나면 물을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웅덩이를 만들어 놔야 이쪽이 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토끼가 마음대로 건너다니지를 못해요. 가끔은 여기서 막 싸우고 빠지고 하니까 토끼가 마음대로 건너다니고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험한 건 애초에 방지. 누가 토끼 아빠 아니랄까봐 아기 키우듯 세심합니다. 그런데 김호건 한이사는 아직 꿈나란가요? 원장님. 원장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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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줄게요. 네. 토끼왕국에서 김호건 한이사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아휴. 아휴. 지금 공기 좋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음악 소린가요? 일단 들어가 보는데. 비닐하우스 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마치 음악 감상을 하듯이 토끼들이 클래식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디오에요. 라디오에 먼저 앉는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면 클래식 FM이에요. 클래식 FM 왜 틀어놓는데요? 토끼들한테 이 음악적인게 굉장히 순화되고 얘들이 음악을 들으러 음악실 같이 보이죠. 이 음악실에요? 여기 보면 얘들이 이걸 이해를 하나? 할 정도로 어느 때 최고 많이 오느냐 그래도 한국에서 얘들이 산다고 국악 쪽에 국악 쪽에 음악 나올 때 많이 몰래 들으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보면 또 이렇게 영어 수업도 해줘요. 영어 수업까지? 얘들 그 시간때는 별로 안와요. 그래서 얘들이 영어는 좀 싫어하는구나. 영어는 싫어하고 영어는 좀 싫어하고 이게 효과가 또 좋은게 있어요. 뭔데요? 여름에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할 때 있죠. 이 음악을 들었던 애들은 거기에서 당황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쟤들이 진짜 그럼요. 이 음악 보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아 야 크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잘하는 토끼네요. 토끼라 여기 이렇게 보면 불이 많아요. 이게 듣려 봐가지고 좀 이리 꿀렁꿀렁하고 하는데는 한 번으로 듣지 말고 얘들이 파헤쳐놓고 이렇게 덮어 놓은 데가 있으니까 주로 딱딱한 부분만 요렇게 살살 쓸어가지고 그래서 그릇 모아서 그렇게 포도에 담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만 잘 청소해 놓으세요 걱정하들 마십시오 똥 치우는데 내가 또 일가격이 있습니다 하기는 그동안 수많은 가축들의 응가를 치웠었죠 이 토끼똥이 염소똥하고 똑같네 염소똥하고 똥글똥글한게 물기가 없으니까 바닥이 그냥 촉촉하지 않네 클래식을 들으며 토끼 응가를 청소하는 김호건 한의사 기분이 또 남다른데요 맡은 인물을 철저히 꼼꼼하게 비닐하우스 바닥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뽀송뽀송하게 지푸로 새로운 침대 내가 사줬다 오늘 저녁에 진짜 뽀송뽀송한테도 잘 자거라 야 끝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인생이 하나도 부지런하시다 지금 또 뭐하십니까 아 이거 지금 케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케이지가 뭐예요 이게 토끼를 버려진 애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꼭 보호를 해줘야 될 애들 보육실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아 토끼장이네 토끼장 아 이걸 왜 만드시는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잖아 지금 또 지저분한 것도 교체도 하고 또 예비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너무 복잡한 애들은 또 분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미리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 갑자기 뭐 이렇게 급작한 상황이 생기면 이 케이지가 없어가지고 또 넣지도 못할 때가 있으니까 갑자기 부산당한 거라 아니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버려지고 이러면 숫자가 늘어나면 곤란입니까 토끼가 방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도 그냥 방목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그냥 풀어놓고 놔두면 지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의 손이 항상 필요한 거고 그러네요 방목을 해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됐습니다 아 완성됐습니다 아 깔끔하네 그냥 좋다 깔끔하네 됐지 이 케이지가 토끼 보금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지 지치고 힘든 토끼들아 이곳으로 와라 얘들이 안에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입을 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장치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누르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을 대고 이렇게 딱 누르면 물이 쫄쫄쫄 흐르면 이걸 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높으니까 못 먹으니까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밑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지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 이리 봐봐 응 그렇지 봐봐 자 봉가 오오 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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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가를 시켜줍니다 이제 새집에 이사와가지고 얘들이 잘 뛰어놀겠습니다 네 잘 놀아라 아하하하하 어? 여기 양수가 터졌네 응? 양수가 터졌어 어 여기 한 마리 있다 여기 봐요 이렇게 한 마리 놔놨잖아요 이렇게 저게 그냥 안 놓은 게 아니네 아이고 어떻게 여기다 놔놨어 아이고 아이고 어미는 어디 있어요? 어미가 지금 어미를 찾아봐야 돼요 어미를 찾아서 또 보호를 시켜야 되거든요 대패 들어가시다 피 터졌지 않았는지 출산실을 만들어줘요 출산실 지금 출산실 만드는 거죠 네 출산실 이런 현상이 딱 보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상주해야 되는 게 네 이런 돌발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양수가 터지고 새끼를 놓으려고 그러면 응 물을 파놓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케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때 빨리 이렇게 대처시켜주는 거죠 힘내라고 몰라 몰라 한 번 가져다줘요 네 이거 먹으라 몰라 몰라 한번 먹어 봐라 원장님이 특별히 너한테 선물하는데 먹는다 먹는다 옳지 그래 애기 놀라게 힘이 드니까 산전 보약 하나 딱 먹고 응? 기운 내 가지고 애기 잘 나와라 알았지? 그래 그래 잘 먹으면 잘 먹는다 아이고 귀여워 근데 이영유씨는 어디 갔나 했더니 방목장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뭘 또 그렇게 뚝딱뚝딱 만드시나요? 아휴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원장님 나 따라와요 어딜 갑니까? 그냥 따라와요 아이고 어딜 가는데요 위험한데 안 가니까 따로 와봐요 아 이제 그만 일조 그만 합시다 제발 재밀공원 하나 보여줄라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데 이게 검은거 칠두막 차랐네요 원장님 말고 여기 달리기 해가지고 누가 1등 가나 여기서 여기까지 달리기 장이에요 이게? 네 달리기 해볼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들어오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봐 자 이거 트랙을 해가지고 이거 재밌네요 준비 딱 갑자기 달리기 시합을 하는 두 사람 무슨 달리기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즐겁습니다 결과는 사이좋게 무승부 야 이 안에서 달리기 하면 재밌겠는데요 달리려고 사실 만든게 아니고 토끼 체력장을 체력 단련장 네 그렇죠 체력 단련장을 한번 처음으로 한번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얘들이 잘 달리나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한번 우리 해볼까요 토끼 경주 네 직접적으로 오케이 테마파크 만들면 이것도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토끼 선수들을 골라야겠죠 심사숙고 잘 달릴 선수들 픽업해주세요 자 해서 이거 있잖아요 경주 토끼니까 선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름요 영동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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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람의 아들 하하하하 야 고기 숙이면 안되지 그러니까 대결 못해 기삼 기삼 준비 사랑 준비 사랑 잘 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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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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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역시 바람이 제일 최고네 확실히 바람이 빠르네 예 역시 바람이 빠르네 재밌네요 그렇죠 내가 토끼를 훈련시켜가지고 레이스하면 좋겠어요 이 차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다음에 이 차를 장애물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프도 설치하고 장애물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뭐 아주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기 딱 서있네요 저기 어? 넘어가버렸어요 네 넘어가죠 쟤는 넘어가버렸다 야 오늘 바람이 레이스 잘했다 와 영동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재밌네 그냥 황학산 오지 행복한 토끼들을 만들기 위해 자연의 삶을 택한 이영유씨 토끼도 자유로워지고 사람도 자유로워지는 이곳 토끼 왕국에서는 사람도 토끼도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답니다 아이고 토끼 아빠 네 앞으로 꿈과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토끼를 이렇게 기르다가 보니까요 그 강한 꿈이 바로 토끼 테마파크입니다 내 혼자서만 이렇게 토끼하고 같이 즐거움을 누릴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테마파크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럼 한번 외쳐보죠 네 토끼야 안 봐라 반대까지 가보자 황학산 오지에는 천마리의 토끼와 동거를 하는 토끼 아빠 이영유씨가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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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